크래프톤이 게임 개발 역량 확충을 위해 개발사 오민랩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크래프톤은 오민랩 지분 100%를 238억 원에 취득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. 취득 금액은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될 신주 인수 금액 299억 원과 오는 3월 지급될 구주 인수 금액을 포함해 총 538억 원입니다. 지난 2013년 설립된 오민랩은 모바일 게임과 가상현실 게임, 하이퍼 캐주얼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출시했습니다.